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가까워지니까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아무 말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데뷔 전부터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실감이 잘 안나고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오늘 마주 뵙게 되니까 조금 데뷔가 실감이 나고 조금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에믹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믹스 지효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데뷔 쇼케이스를 하게 되고 앤서분들께도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설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곡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저희랑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네, 에믹스 혜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우리 앤서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추운 겨울부터 열심히 데뷔를 위해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앤서분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저희의 추웠던 촬영 현장에 그 느낌이 다 눅눅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저희 앤서분들께도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이렇게 안 돼 감정이 계속 북받치는데 참고 있는 게 저는 가까이서 너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의 첫 시작을 저희 앤서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에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앤믹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앤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첫 데뷔 쇼케이스를 보러 와주신 모든 앤서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앤서분들을 직접 뵈는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렘 반 긴장 반이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저희의 다양한 매력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시작과 끝을 쭉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앤서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어로 소감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앤лох 아... This is Lil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ur debut showcase. It feels like my whole life has led up to this important day, and now it's finally happened! Yay! We worked super hard to make this show unforgettable, and I hope you guys really enjoyed it.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us love and supporting us. And also, thank you so much to all of the staff that helped with not just this showcase, but our whole debut. We definitely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Hello, I'm M-Mix's Sullyun. First, we've come to see you online, and we've been watching you online. Thank you so much. We'll be able to develop M-Mix in the future. We'll be looking forward to a better place and a good song, so we'll be looking forward to it. We'll be looking forward to it in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Y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